짠 데뷔 왔어요 데뷔 어제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오늘은 둘째날 인사 좀 해줘봐요 안녕하세요 예전 회사 두근분들 여기도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요? 괜찮아요 이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쵸 보는 사람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공차 공차 아메리카노 얻어먹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목소리라고 쏘셨다고 합니다 데뷔 마쳤고요 여기 옆에 자랑 자랑 물가 받았다 쿠키런 AI를 이겨라 해서 AI는 못 이겼지만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쳤다고 부럽네요 네 저는 책들 잔뜩 샀어요 책 중에 일부 텐서플로우 입문 책도 나왔더라구요 몰랐는데 딥러닝 책도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해외에 있는 책들 다 싹 다 들어온데요 왜 데뷔러 와서 출판사랑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네요 보이나요? 한번 뜯어보자 그게 예쁘죠 열쇠 열쇠드림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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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랑 이 카드가 뭐지? 달빛술사쿠키 라는 애고요 아 얘가 달빛술사쿠키군요 짱 예쁘죠 대박이다 오늘 마무리 멘트를 좀 따려고요 일단은 쿠키런을 얻었고 데뷔 그 뭐지? 하여튼 그 해서 준 가방 하나 얻었고요 책들도 이것저것 사고 재밌었어요 어 그 담요도 얻은 게 있는데 뭐 제 인스타그램이 올라와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손에 바리바리 든 게 있어서 그 예 다 못 보여드리는 점 뭐 뭐 미안할 거 있나 네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내년에 컴폴로우스에서 또 봐요